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역사강사 이다지입니다. 2024학년도 6월평가원 한국사 시험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어떻게 보셨어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다소 평이했던 시험 같았는데 여러분들이랑 같이 6월평가원 한국사 분석도 해보고 전략도 세어보면서 여러분들 6월 모평 이유를 대비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한국사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무난하게 출제가 되었었어. 2024학년도 6월평가원 이번 시험이 작년도 수능과 비교해 봤을 때는 조금 더 쉽거나 아니면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된 첫 해가 작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수능에서 처음으로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한국사를 이렇게 출제할 거야 라고 하는 거를 보여줬고 올해가 두 번째였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 한국사의 특징이 뭐였지? 출제 비중이 엄청나게 바뀐 거였죠. 예전에는 전근대사에서 열문학, 근현대사에서 열문학이 동등하게 출제가 되었다면 근현대사 중심으로 시험이 완전히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현대사에서만 70%, 20문학 중에서 14문학이나 근현대사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출제 비중이 높아진 만큼 여러분들이 근현대사에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선생님 그럼 전근대사는요? 전근대사도 당연히 중요한데 전근대사는 짧게 흐름으로 요약으로 빠르게 여러분들이 학습하고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하시는 게 좋은 점수를 받는데 아주 좋은 전략이 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특히나 고난도 문학들이 출제가 된 것도 대부분 근현대사였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장은 너무 쉽다 이렇게 풀다가 한 14번부터 조금 막히는데 하는 느낌을 받았던 친구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시대별로 어떻게 문학이 출제가 되었는지 비율을 선생님이랑 같이 확인해 보면서 어떤 고난도 문학들이 나왔는지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지를 파악을 해봅시다. 자, 전근대사에서 6문학, 근현대사에서 14문학이 출제가 되었는데 전근대사 6문학은 딱 고정된 비율이에요. 여러분 6문학이 딱 출제가 될 거야. 이 중에서 고려에서 2문학, 조선에서 2문학이 출제가 되고 선사시대부터 고대파트까지 배당된 것이 2문학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2023학년도, 작년 6월 평가원에서는 선사파트에서 문제가 출제가 안 됐어. 고대파트에서만 2문학이 출제가 됐었는데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9월 평가원이나 수능에서는 선사시대, 그러니까 구신청철 문제에 나오지 않고 고대파트에서만 2문학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문학이 출제되는 시대별 주제의 내용도 달라졌거든. 그러니까 2015 개정교육과정 전까지만 해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사가 골고루 나왔다면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고대부터 고려시대 때까지는 정치와 문화사를 중심으로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정치와 경제사를 중심으로 해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현대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근현대사는 14문학이 출제가 되었는데 개화기 5문학, 일제강점기 5문학, 현대사에서 4문학이 출제가 됐습니다. 일단 여러분 자세한 연표 문학이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들렸던 19번 유신헌법과 관련된 문학도 현대사에 촘촘한 시간적인 이 연표를 두고서 고르게 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근현대사는 내가 술렁술렁 공부를 하기보다는 꼼꼼하게 틀리지 않을 수 있도록 공부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택지 자체를 어렵게 내서 변별력을 높이는 문항들도 있었어요. 20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예를 들어서 선택지 중에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였다라던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OECD에 가입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현대사는 김영삼 정부, 박정희 정부, 이승만 정부 등등 각 정부별로의 특징을 기억해두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함기를 지양하고 있고요. 사료 해석형으로 많이 출제되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15번 문항 15번 문항 같은 경우에 일제강점기에 이 몸맥률이 높은 상황에서 일어났던 독립운동에 대해서 묻는다던가 16번 문항 정말 많이 학생들이 틀렸던 문항 중에서 신체와 관련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틀린다던가 하는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료 해석형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오답률이 높았던 문항들을 체크를 해보면 16번 문항, 74% 학생들이 틀렸고요. 신체우 선생님과 관련된 문항이었어. 선생님이 20시간의 기적, 그러니까 개념완성 강의에서 신체우랑 관련해서 딱 두 가지만 알려줬거든? 조선상고사 저술이랑 조선혁명선언과 관련된 내용을 알려줬는데 사료 속에서 조선상고사가 나왔고 정답에 조선혁명선언이 나왔죠. 그러니까 선생님만 믿고 따라오면 돼. 개념완성 강의만 열심히 들어도 만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번 문항은 60%의 학생들이 틀렸는데 대동법을 틀렸어. 이건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아직까지 한국사를 시작하지 않은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여러분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여름이 다가오고 있어요. 20시간은 기적, 빠르게 개념완성 강의 듣고 여러분들 빈 곳을 채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10번의 56%의 학생들이 틀렸던 을사늑약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는데 오답률이 굉장히 높게 나온 편이었고 19번의 54%의 학생들이 틀렸던 유신언법은 연표와 관련된 문항으로 다소 까다롭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9번 문항 별표 48%의 학생들이 틀렸는데 이건 개정교육과정에서 강조가 되면서 새롭게 들어온 내용이에요. 시전 상인들이 이렇게 해외 상인들이 계속해서 국외 상인들이 계속해서 상권을 침략해 오는 것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한국중앙총상회를 구성하였다라고 하는 내용 선생님, 2015 개정교육과정을 개편하는 과정 속에서 내용을 넣었던 건데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려운 문항들이 출제가 된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건 모르면 풀 수 없는 문항들이 출제가 된다는 거죠. 선생님이 맨날 이렇게 총평하면 선생님, 9시간에 계속 언제 나오나요? 저는 그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한국사가 개정교육과정 이후로 근현대사 중심으로 어렵게 출제가 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약 강의로 9시간의 기적 강좌를 기다리고 듣는 것도 좋지만 내가 지금 등급이 3등급 이하다 좀 베이스가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개념완성 강의 20시간의 기적부터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좌절한 친구들도 있고 자기 자신에게 실망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 수능이 아니라는 점 너무 다행이면서도 우리에게 한 번의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험은 나를 평가하고 나를 재판하기 위해서 치러줬던 시험이 아니라 내가 아직까지 했던 공부의 방향을 점검하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확인시켜주는 시험이다 라고 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앞으로의 시험을 대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치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선생님이랑 해설 강의에서 만날게요. 안녕!